2021년도 이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비트가 좋다고 그러니까는 비트를 100만원 사 어 이거 뭐야 수액이 나오고 있네 뭐야 30% 먹었어 그럼 내가 천만원 투자했으면 300이네 오케이 하고서는 신규로 자금을 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액이 또 나오고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지금 아파트 있는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시원하게 또 때려야겠다 그리고 전 또 비트를 또 사 또 여기에서 수액이 또 나오고 있어 와 이건 또 뭐야 오케이 하고서는 또 대출받아가지고 카드 대출받고 뭐해가지고 올인을 박아버려 그랬는데 조정이 나와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 와 됐다 역시 나의 선택은 맞았어 와 여기에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아 안팔어 안팔어 어 빠지네 아 뭐야 내가 그동안 수액이 나오고 있었던거 다 털렸어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어떡하지 와 이제는 마이너스 한 30% 됩니다 와 이제 어떡하지 아 내가 돈 있는거 다 때려받고 퇴직금도 때려받고 부동산 있는거 다 때려받고 지금 와 월급을 다 때려받았는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와 뭐야 3700까지 내려갔어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와 제발 올라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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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케이 다시한번 굿점 트라이 아 제발요 제발요 아 뭐야 빠져 아 빠져 아 ㅈㄲ 됐다 그러면서 코인 망가주는 겁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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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